명숭대게 자, 말해드리는 강구항이 되겠습니다. 명덕입니다.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맞아요? 대게 먹으러 갔습니다. 용숭어 대게 생크림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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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με Св Ziel 물이 많이에 모아서 마셨는데 그냥 부담삼 공ARK 물을 먹으러 왔습니다. 정시팀에 말하고 주니 Aunty 오늘의 라면을 잘 먹었습니다. 여기에서 이 라면을 먹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오늘의 라면은 이 라면을 야채에 오는 라면을 먹었습니다. 이 라면을 먹었습니다. 야 라면 맛있다 야 라면 맛있어 아니라고 알아 영덕용수댁에서 사온 낙달댁 입니다 자 강서구청역의 자전거 파킹장입니다. 자 여기서 자전거를 횡수하죠. 자 뒤에다가 이렇게 박달대개를 싣고요. 구포역으로 가야죠. 그런데 강서구청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겠습니다. 강서구청역입니다. 구포역에 하차를 했습니다. 구포역 광장입니다. 아 이리밍에다 세어만을 샀습니다. 와 양보하고 양보하고. 세파를 기다려도 절대 양보 안했죠. 와 사람들 대단해요. 가자 집으로. 그죠? 그럼 상포. 상포가 놔야지. 가자 가자. 손잡아. 손잡아. 이봐. 아빠는 눈을 볼 수가 없어. 눈을 볼 수가 없어. 이렇게 잘해. 이렇게 잘해.